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가 오늘도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한번 갭상승이 나왔죠. 한번 장대양봉이 쭉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여기저기서 좀 보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광고에 대한 수요가 첫 번째로 왔다고 치면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테마까지 또 숟가락을 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타르 월드컵을 전 경기를 또 생중계를 아프리카 TV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존의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까지 하면 3위 연속 월드컵 생중계예요. 이 정도면 월드컵 생중계 다 보려면 우리 거 봐라,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식 채널도 많이 오픈하지만 사실 이렇게 아프리카 TV다 보니까 편파방송, 옛날에 인기 엄청 많았었거든요. 월드컵 진출국과 외국인들이 나왔고 편파방송도 중계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이 안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얻어갈 수 있는 좋은 흐름 중에 하나는 트위치라고 해서 VOD 다시 보기 서비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 보니까 다시 보기 서비스를 트위치 거를 많이 보는데 이게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한국에서 시청자들이 VO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혜를 아프리카 TV가 사실은 지금 다 보고 있는 실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저는 꾸준하게 보셔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담고 있어요. 오늘 것까지 하면 6거래일 연속이 될 것 같고 어제 기준으로 하면 5거래일 연속인데 사실은 저점 부근대가 거의 6만 원대였고 아직까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 시장 자체가 조금 이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들이 사는 게 조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광고를 대놓고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좀 특화된 광고 쪽을 저희가 타켓을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프리카 TV도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도 판단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또 월드컵 테마까지 딱 한다고 하면 저는 카타로 월드컵 끝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